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64페이지죠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우리가 신개발하고 재개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노후된 시설을 정비 결약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개발 사업인데 재개발에서 보시게 되면 시행 방법에 따라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의 강도에 대한 부분은요 보존 재개발,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계량 재개발,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죠 강도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강력한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도시에서는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철거 재개발이 많이 발생한 나라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죠 여기는 전면 철거 재개발이니까요 기존의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고요 계량 재개발은 기존의 노후된 부분을 다시 회복을 시켜준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게 계량 재개발이고요 이게 수복이라는 것은 노후불량화된 요인을 원상회복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얘는 노후라든가 불량화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존 재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수복 재개발인데 보존 재개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게 되면 법령상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상의 구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정비사업상의 구분에서 보시면 이게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나온 건데 여기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열이 나면 발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얘는 기반시설은 양호해요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구별하는 요령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얘도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간단한 용어상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조합이라는 게 그 밑에 가면 결성이 되는데 이게 지역주택과 직장주택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시험상에서 답으로 유도해야 됐던 거니까 그의 시험에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이것도 역시 공법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는 내용인데 공법에서는 이거를 문제로 주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게 학교론으로 넘어오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2차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공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낯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2차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생소한 지문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배우질 못했다 그게 아니라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차 과목인 학교론에서 2차 과목인 공법상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용어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경우죠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제목 정도라도 정리는 해두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공영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개발이 있겠죠 그래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인, 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이 공영개발이고요 그런데 공영개발도요 민간개발과는 달리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요 이 편익을 고려할 때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하면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있죠 예타라는 것을 우리가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민간개발 방식이에요 예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겠는 게 이게 시험상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인용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간개발에 가면요 제일 먼저 자체 개발이 있어요 이거는 경기가 괜찮을 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고요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가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됐을 때 모든 리스크는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주공동사업이에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자금을 대고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을 해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게 공사비 대물변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목대로 개발업자가 부담을 한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준다는 얘기죠 물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동네에 가게 되면 다세대 주택 지었을 때 거기에 따른 전기를 설치했을 때 공사비를 주택 한 채로 주는 거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대물로 변제하는 형기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등가로 1대1로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대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조율을 하겠죠 차익이 나는 부분은 뭘로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요 얘는 지문으로 한 번 나온 거고요 공사비 대물변제형이 조금 더 출제 비중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있죠 그래서 조합 아파트 있죠 아까 보면 우리가 조합 결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상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의 사업 주체는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하고요 이익도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개발업자 있죠 개발업자는 단순히 사업을 갖다가 사업 시행을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이라든가 임대 있죠 그 부분에 한 계약을 써가지고 얘네들은 분양을 한 건 할 때마다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공동사업자가 돼서 지분을 공유하거나 이익을 공유한다 그러면 틀리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게 되면 토지 신탁 개발이라고 있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신탁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면요 위탁자가 지주 있죠 토지 소유자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여기 있는 이 토지에 따른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 수탁자의 명의로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탁자가 건설 자금 있죠 이거를 얘네가 조달을 해요 주로 차입을 통해서 그런데 토지 신탁 개발의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유동성 문제에 걸려요 여기서 수탁자가 건설 자금을 대부분 차입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개발 사업을 지었을 때 분양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얘들의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탁자도요 사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될 때 얘네한테 신탁 증서를 받아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자금을 미리 조달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증서가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들도 그 신탁 증서를 담보로 해서 은행부터 돈을 대출받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잘못되면 결국 얘네들은 각각 채무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유동성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리치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그거는 주식으로 거래하니까 그쵸? 언제든지 주식장에서 내다 팔면 현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통해서 거래했으니까 당장 부동산 투자회사가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혹시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 토지신탁 개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다 이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지신탁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용에 의해서 토지신탁 개발에 보시면 16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지문 2번을 보시면 도심 내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신탁 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안을 뒀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책을 마련했는데 공급 계획이 빠졌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급을 늘리는 쪽에서 이 부분을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게 컨소시엄 방식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컨소시엄 방식은요 대규모 개발 있죠 공사 규모가 크고 그럴 때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참여하게 대립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좀 신속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부동산 신탁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런데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개발 신탁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형식을 취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신탁 안에도 분양용이 있고 임대용 토지 신탁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신탁 기간 동안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이 되지만 이게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원래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신탁에 관련해서도 출제가 됐는데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한번 활용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민간자본 유치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거기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공서비스라는 거를 또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도로라든가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부가 대부분 공급을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정부는 사업안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 입장에서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 등을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민간의 유유자금을 장기 투자로 공공투자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 국민들은 편익시설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주로 물어보는 게 유형을 물어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가 이 B라는 게 빌드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민간이 그 시설을 준공을 하는 거예요 중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을 정부 등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민간은 이 시설에 따른 운영권이 있죠 한 30년이면 30년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BTO라고 해요 그럴 때 여기서 시설을 준공을 한다고 했을 때요 이 시설은 뭐가 되냐면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또는 공항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또는 터널이 있죠 이런 것 등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어가지고요 소유권을 얘들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시설에 따른 관리 운영권을 민간이 가져가요 그러면 민간은 이게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냐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민자고속도로 이렇게도 명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거랑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B인데 O가 먼저 오고 얘가 T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건설사업을 할 때 만약에 미얀마에 가서 고속도로를 깔아줬어요 깔아준데 소유권을 미얀마 정부에게 넘겨주고 사용권을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이번에 왜 군사정권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정이 불안해지면 그 이전 정부하고 협약을 맺은 건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거를 갖다가 시설을 준공을 한 다음에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고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뀌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B가 있어요 역시 빌드예요 그러면 민간이 시설을 준공하는 거죠 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트랜스퍼니까 시설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죠 정부 등에게 이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스예요 리스라는 것은요 이 시설에 대해서 정부하고 민간이 이 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조건으로 민간에게 뭐를 주는 개념이냐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민간은 이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시설이 있죠 시설은 뭐가 있냐면 학교라든가 또는 군인 아파트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대학 기숙사 있죠 이런 용처들은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갖고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료의 대부분은 정부 등이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BTL이 나오게 되면요 쭉 따라가다가 임차, 임대 이런 게 나오면 BT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도 169쪽에 BTO하고 BTL에 두 가지가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단원 지문 정리라고 해서요 도시 스포롤 현상은 주로 도시 중심부에 이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도시 외곽에서 도심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서를 조사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사기간의 연장, 대출이자율의 상승, 초기 분양률의 저조 매수여정, 사업부지 가격의 상승은 시행사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나 현재의 추세가 아니라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원에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신탁자 또는 수탁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6번 지문에 그 다음에 사업이탁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이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했다는 수수료 있죠 분양대행이나 이런 걸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BTL이라고 돼 있죠 사업시행사가 시설을 준공 B죠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기간 경관 후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기속시키니까 트랜스퍼죠 그러니까 얘는 BOT를 얘기하죠 BTL이 아니라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BTO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전하니까 BT까지는 되죠 그런데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임대해서 수익을 내니까 BTL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운영한 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설의 수익권을 이전하니까 얘가 BO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놓고 용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해보시게 되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는 이것만이라도 알자 그랬을 때 그때도 얘네들은 들어와서 정리를 해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부동산 관리로 가는 거죠 부동산 같은 내구제의 경우에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시설을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량물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서부터는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오래도록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기에 그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관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도시화의 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농업활동이 주가 됐을 때는 대부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지 않았었는데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니까 공장들이 생겨나가면서 일손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도시로 옛날 같으면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정된 공간 안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서는 공간을 높여야겠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서 건물이 고층화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만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도 부동산을 소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부재자 소유가 증가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이런 관리의 분류라고 돼 있죠 분리해 보면 매일 먼저 나오는 게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이거를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얘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이게 시설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리가 F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PM 그 다음에 자산 관리라고 있죠 이걸 우리가 A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Fercility Management, Property Management, Asset Management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에 나온 것도 이거예요 얘가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라는 거죠 이거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여기는 부동산 관리자가 밑에 시설 관리자를 두고 자기가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죠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다가거주택 같은 경우 있죠 그걸 건물주가 인근에 있는 중개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관리를 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 임대차 계약 관리 이런 걸 맡기는 경우죠 물론 계약이 체결할 때 건물주는 수수료는 안 내고 임차자에게도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데 그래도 그게 관리하는 게 예산 10채 정도 되면 그것도 비용이 나오니까 그거 갖고 청소나 하는 분들에게 또 인건비 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자산 관리라는 것은요 상위 레벨의 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자산 관리의 영역이 있죠 어떤 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업무 외에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17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의 결정이 있죠 또는 리모델링의 결정 이런 것들이 다 자산 관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박스로 이렇게 준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관리, 매입 및 매각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이것은 무슨 관리에 대한 설명이냐 그래서 그게 답이 자산 관리로 해서도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복합 개념에 의한 관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합 개념 하면 법 경기 세 가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법률적인 관리라는 것이 주로 이런 계약 관리 있죠 그 다음에 권리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조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는 경제적 관리는 인력 관리라든가 수지 관리 있죠 이런 거 하는 거고 기술적 관리라는 것은 경계 측량 같은 걸 실시하는 경우 있죠 또는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거나 너무 과대하게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기술적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이런 거 바꿔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꾸준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밑에 있는 관리 주체에 의한 방식이죠 그것도 기억은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 주체에 의한 방식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게 자가관리죠 자관리자, 직접관리자 우리가 자치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기밀 유지가 잘 되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만 않으면 유지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설에 따른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거고 임차자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바로 뭐가 있냐면 가장 큰 단점이 무사안일주의 있죠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타성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타가 게으를 타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탁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외주관리자 또는 간접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장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죠 그리고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장점이 되는데 단점은 뭐가 가장 큰 단점이냐면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얘 장점이 얘 단점이 되고 얘 단점이 얘 장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가만히 방식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는 것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경영 등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시설관리만 위탁을 줄 때 이게 모든 것을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경비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고 청소등만 위탁을 주거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 그게 혼합관리의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혼합관리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을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 관리에서는 문제가 나올 때요 어렵지 않게 문제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분류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관리활동 그 다음에 마케팅을 거쳐서 감정평가 이론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